서울 반도체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목적은 서울 반도체가 국내의 유일한 패키지 제조업체임을 알리고 국내 시장의 비즈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썬라이크는 태양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진 LED로서 휴먼 센트릭 조명에 가장 적합한 패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장점으로는 여기 보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색을 표현하는 빛입니다. 기존 LED와는 다르게 썬라이크는 태양광 아래에서 보는 동일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. 두 번째 눈이 편안한 빛입니다. 실질적으로 썬라이크는 지진성이 높은 빛반사로 눈 부심이라든가 눈의 침침함 정도가 낮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빛입니다. 블루라이트가 기존 LED 대비해서 태양광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서 눈의 손상이 적고 건강을 지켜주는 빛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서울관조체는 썬라이크와 같은 기술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좀 더 좋은 빛, 건강한 조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국내 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